가을 지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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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새 뛰어야 되니까 건강해야 된다 잘 챙겨 먹고 와라 청년이셔 런닝머시입니다 정말 계속 뛰었던 것 같아요 하늘랑 정말 죽겠다 군대에 갔을 때도 생각이 좀 나고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이번에 우리 둘 다 형 우리 이번에 고생한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지만 영화가 나왔을 때는 지루한 포인트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 자체가 아마 보기 시작하면 스탑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계속 달리게 될 것 같아요 스탑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계속 달리게 될 것 같아요